네 오늘 컨셉 안무 연속영상을 촬영하고 촬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레이서복을 입었고요. 포인트로 이렇게 와이셔츠의 넥타이까지 탁! 화이팅! 스테이가 레이싱복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걸로 기억해가지고 이번에 이런 컨셉으로 찍지 않나 싶습니다. 그쵸? 어? 그쵸? 어. 예, 봐봐요. 형, 오늘 뭐 예뻐? 너가 더 예뻐. 요즘 플로팅이 많이 늘었어요. 아, 곧 있으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상에 카메라를 두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플로팅을 합니다. 투어 때 서운한 표정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귀엽다고. 리노 형을 좋아하지 마세요. 리노 형을 좋아해버리면 빠져나갈 탈출구가 없습니다. 리노 형은 한 명의 것입니다. 레이 고. 마무리 좋았다. 네가 더 예뻐는 말이죠. 사실인데요. 플로팅이 아니고. 사실을 말한 그게 뭐? 플로팅입니까? 오늘 컨셉은 스테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신고 싶어요. 오케이. 좀 록스타 같은가요? 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서울보토를 봤는데 잘 나왔더라고요. 내가.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날 제가 셀카를 한 장도 안 찍었다는 거. 남 찍사도. 여기 Audrey 우스코. 너의 팍. 하우ивает 저Na preference. 1,2,3,4 아 1,4,4 1,2,3 그럼 개인 스타일을 아주 한번 해볼까요? 아까는 그랬어 아까는 완전 따다닥이었어 그러면 멤버들 네 1,2,3,4 우리 형 형 아이유 앉아 선생님 아이유 아이유 ぽ시냐 신가다 止めっちゃ 없지 ㄴㄲ ㄹㄱㄹㄹㄴ 침 personas ㄹㄹㄹㅇ婚 ㄹㄹㄹㄷ婚 ㄹㄹㄱ ㄹㄹㄹㄷ ㄹㄹㄱㄷㄹㄲ ㄹㄷㄹㄹㄷㄷ ㄹㄹㄹㄷㄷ ㄹㄹㄷㄱㄴ ㄹㄹㄴㄷㄷㄲ ㄹㄹㄷㄷㄷㄷ ㄹㄹㄷㄷㄷㄷㄷ ㄹ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ㅷ 룰빈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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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룰빈이의 트레스 형들 너무 고생했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스태프들 너무 고생 많았고 고생하셨습니다. 웬방TV에요. 안녕! 이번 활동 챌린지를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 챌린이가 쉽지 않다는 거를 이번 활동 때 깨닫고 있어요 야 뭐라 깜짝하나? 깜짝하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팬들한테 줄 선물인데요 I wish butter and better would be that place Enjoy your coffee and bread just relax 맛있어요 제가 두 개를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정말 이걸 먹으면서 꼭 달달하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비닐을 쓰거든요 비닐을 쓸 건데 왕관도 쓰고 네 이렇게 머리를 묶어왔는데 머리를 묶었죠 오 이렇게 나오네 신기하게 묶었네요 신기하죠 아무튼 우리 스테이 꼭 기대해주세요 안녕 자정을 좀 지나고 있는데 어쩌면 제가 제일 많이 레슨실에 있는 시간이고 많이 연습하는 시간대라서 이런 때가 최상의 컨디션이 아닐까 뭔가 지난 한 주를 떠올려서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추운 와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녹화 시간대에 오셔서 계속 많이 기다려주시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이 되게 크더라고요 2주차도 좀 열심히 스테이한테 고마워하면서 무대에 다 쏟아 부어볼 예정입니다 하나 둘 셋 이게 니삭스고요 귀엽대요 절대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이제 첫 일을 했는데 멀리서나마 이렇게 들으니 굉장히 뿌듯했고 행복했고 그리고 스테이한테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멋지게 멋지게는 못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수상적함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현아 아 예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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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무려하세요 이야 가수다 가수 하나 둘 제가 지금 밖에서 추어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열심히 무대를 해서 땀나게끔 제가 몸을 내던져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마 뭐지 귀여운데 이렇게 immediate 귀여워. 제가 올라갈게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나 걱정화 시켜주려고 안 춥다고 한 줄 알았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새벽 한 2시 됐나요? 야식 꼭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자요. 안녕. 스테이, 땡큐 써머치. 오늘 진짜 잘 마무리했고요. 락 많이 지켜봐주세요. 안녕. 저는 제가 좋아하는 타로 밀크티 를 마시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어렸을 때 많이 마셨던 맛이어서. 전버인 만큼 당도는 70%예요. 원래 100% 같다가 좀 줄였어요. 30%로가 줄였습니다. 그 정도는 아, 이거 많이 늘은 거죠. 50%도 못 마시고. 근데 레귤러 사이즈면 50 정도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마셨고, 이제 준비하러 가야 돼요. 저는 준비하러 갈게요. 안녕. 첫눈 왔어요, 첫눈. 아까 나갔다 보는데 첫눈이 딱딱딱딱 떨어지더라고요. 세기도 봤을까요? 리누 형이랑 맥스랑 봤어요. 두, 두, 두. 첫눈은 짜란. 올해 첫눈은 보나 보나 보나. 멤버들이랑 보냈죠 뭐. 귀엽고, 깜깜깜한 현진이가 왔어요 왔어요. 혹시 네가 올까고. 두 개만 더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둘. 귀엽네요, 엔딩 여전. 얌전하게 하고 싶었어요, 오늘은. 얌전하지만 그 얌전함 속에 귀여움을 묻어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귀여웠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안녕. 산업을 끝냈습니다. 오늘 스테이가 뭐 먹었냐고 해서 국밥 먹었다 했습니다. 왜냐면 진짜 국밥을 먹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얼른 들어가서 밥 드시고 세면 팬싸 하면서 더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합시다. 안녕. 어? 나 방금 수진 선배님이 플러스틱 돼 있는데? 자연스럽게 돼서. 안녕. 조금 말하면 안 돼. 지금은 녹화를 마치고 밥을 먹을 거예요. 고쌈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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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계신데요, 그거. 고쌈 도시락. 아,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려요. 뭐야? 왜, 왜, 왜. 뭐라 했어?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건드리지 않겠네, 이거지. 어. 오늘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지.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이 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르고 오신 세이언. 진심으로 고쌈. 아마 잘못 들은 거였을 거예요. 그렇죠, 장민 씨? 잘못 들었죠. 으아악. 제가 이번 주가 진짜 주잖아요. 약간 다르게 하고 싶어서. 보라. 진짜. 너무 귀여워. 네, 네, 네. 애기를 이렇게 찍는 거. 뭐야. 이번 활동은 우리 멤버들 다 같이 챌린지 열심히 하네요. 보기 좋아요. 애기 같더라. 오랜만에 애기 같았어. 너 진짜 동일 안 같다. 하하하하. 아직 잘 받아? 동아리지. 나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와. 아, 진짜 애기구나? 아, 애기 알았습니다. 아, 나 그렇게 없어. 아, 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철린지 하나만 하고 열정 넘치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우리 이현이의 저 열정. 섹시하게, 섹시하게. 아이, 귀엽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야. 야,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 나 왔어. 귀여워, 귀여워. 아직 많이 어색하네요, 형. 아, 어렵다. 아, 좋아. 야, 언제든 형한테 얘기해봐. 형 형 춤 잘 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철린지에서 네가 이 곡을 얼마나 그럼 이 곡으로 가져오느냐. 내 곡을 잘 쥐잖아. 난 그냥 내 것도 가져오는 거 같아. 어, 형. 아, 내가 뭐 잘 쥐 때 뭐가 있어. 진짜 장비리 형 진짜 멋있다. 오늘의 의상 포인트를 찍었을 거예요. 아이엠 그라운드. 복싱입니다. 내가 항상 요구하면서... 장빈이 오늘 너무 아파요. 우리 장빈이 아파요? 잠시만요. 도와드릴게요. 아파요? 어? 어? 아파요? 풀어야 돼, 이거는. 이 PTC 같은 거. 다녀오겠습니다. 스테이 감사합니다. 스테이 감사합니다. 스테이 마음 1등. 1등이다. 1등이다. 스테이. 진짜, 솔직히 말하면 진짜로 1위를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만큼 더 놀랐던 것 같고 감동도 받았고 행복하네요. 스테이 고마워요. 스테이 1위 축하해. 영광스럽게도 스테이가 만들어준 1위의 날인데 1위 후보 들었을 때. 내색은 안 하지만 심장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1등을 하면 진짜로. 1등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고양이한테. 안녕하세요. 스파이더맨. 오랜만에 반짝반짝이. 오늘 아침 보니까 좀 까져 있길래 다시 덮었어요. 좀 너무 두껍다 싶긴 한데. 아예, 희생이. 말리는 중이야. 어떻게 가야 되는데. 네. 다질부터 한 번 길을 걸어. 수아. 수아. 잘 잘 잊어. 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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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대. 수아. 프라이드 컵 아 아 이런 이거죠? 네가 해줘 아 이거 고기인 거 알아요 야 치밀어서 그래 분홍색 이거야 이거야 진짜 정수랑 라면 먹어야지 질라면 먹어야지 질라면 진승이 먹어야지 진승이 진승이 뭐 있어야지 많이 먹었는데 나의 마음이 켜져 자 알았지 그래 고기,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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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성대가 아니죠 뭐야 나는 멋있어 나는 멋지다 나는 멋지다 나는 멋지다 오늘 할 거야 너는 내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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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에서 저희 선생님 찍고 마치 일상 만들어둔 상태에서 어깨 살짝 딱 들어주고 이런 게 있어요 약간 이 포인적인 동작도 약간 달라요 네 간대요 안녕 마지막 하나 둘 아 너무 얼떡이야 편집 편집 안 돼 이제 산업 가러 갑니다 아깝고 좀 편집해주세요 제발 제발 화이트 엔젤리카 느낌 아깝고 좀 편집히 이어폰 이 도둑이 쑥쑥쑥아 안녕 우린 지금 스테이 바로 옆에 있어요 보여드리죠 우리 스테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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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딨어? 기분이 났어요 제가 좋아하는 팔레코어 룩을 입고 무대를 하게 되었어요 왜 자꾸 엔딩 요정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전 괜찮아요 난 요정이니까 엔딩 요정 할만하지 스키지가 카메라를 왜 들었냐면 여기에 제가 많이 들어있다고 코카, 원벨, 청설모, 다람쥐, 고슴도치 다 아쉽죠 스테이가 원하는 걸로 코카라는 걸 잘 몰랐었으니까 귀엽고 새롭다고 했는데 저도 고기만 좋아한다고 고기만 먹지 않고 김치도 같이 먹고요 초코만 좋아한다고 초코만 먹지 않고 짠 것도 먹습니다 간단 일단 입만 안 짜고면 다 먹을 수 있는데 뭔가 이걸로 배추육이 너무 아깝지 않아? 과자를 그리고 이거 얼마나 많은지 알았어요 안 짜잔 드디어 돈 저스윗 펜 펜 헬 못 남았음 드디어 해볼까요? 이제 매우 자 으 4 5 5 5 5 5 6 6 자, 좋아. 감사합니다. 아 네 좋아요. 행위 있었어요. 춤 잘 추는 사람들이랑 챌린팅 찍는 거 너무 좋아서 저도 마음껏 빡세게 췄습니다. 아, 멋있게 나올 거 같아. 팬들이 엄청 좋아할 거 같아. 제 첫 챌린지. 크러쉬 선비님이랑 같이 했어요. 아, 네. 또 너무, 너무 잘하시고 너무 잘하시고 너무 리스백이니까 하는 개인의 진정. 몸에 안 그래도 열 많은데 땀 터지고 이번 앨범에 곡이 19개 나왔어요. 저희도 다시는 19곡, 20곡 앨범 만들었어요. 못 하는 건데. 아니. 뭔데? 만두. 만두 기억이 되는 거야. 만두, 만두는 현진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나를 얘를 닮았다고 하잖아요. 아, 스테이 계속 누워만 있어도 좋아할 거예요. 귀찮은 사람들이 진짜 똑똑하대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효율을 잃을 수 있으니까. 다른 인간들의 자기 합리가 왔어요. 비행기 태워줄까? 비행기 태워. 시작.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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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디로 갈래? 어디로 가고 싶어? 나는 아프리카. 아, 아, 아. 너무 세계방울한데? 야, 너무 세계방울 안 해? 야, 괜찮니? 우와. 어, 피나. 안 나, 안 나. 장난기. 괜찮아? 누구세요? 누구세요? 내 머리는 볼 보다 단단해. 맞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아, 아. 니아 아깝다 진짜 아깝다 하나 둘 셋 오 나이스 니아 열량 먹는 거야? 어 다 쓰레기통에 갔어 맛있다 약간 손이 계속 가네 뭐 먹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페다치즈 맛이랑 마늘 빵 아몬드 맛 띡땡이 탄다네 맞아 띡땡이 탄다네 저는 빵 먹을 거예요. 빵이니까. 아기빵, 마늘빵, 아몬드 먹네. 먹고 싶어? 1위를 할 수 있을지.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파이팅. 여기가 다 패여있는데 앞으로 포장했습니다. 파격적인 건가 이게? 뒤에? 뒤에 잘 안 보여? 근데 후드 때문에. 아, 보이네? 올랐네? 평소보다 좀 더 시원했어요. 퉁퉁이 잦아가지고. 어때요? 버스 손잡이 잘 어울리나요? 그래, 가자. 그래, 갈게요. 갈게요. 6년 만에 은중이 1위를 해봤습니다. 아, 처음이야. 이거 나 처음 받아봐. 진짜로. 이거는 진짜 스테이 덕분에 이렇게 받는 거예요. 자, 리스 한 번 들어봐라. 우와. 내가 이걸 남이나 줘봤지 내가 갖고 있을 줄 알았겠냐고. 하하. 스테이 형한테 또 감동적인 선물을 꼭 다시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스테이 너무 고마워. 진짜 스테이 덕분에 이렇게 음악 중심 1위를 했다는 게 제 감동 진짜 커요, 저는. 사랑했어요, 진짜.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주세요. 더 열심히 할게요. 고마워요. 스테이 안녕. 스테이 하이. 자, 오늘이 막방이에요. 그만큼 지금 열심히 에너지 충분 중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인 만큼 멋지게 마무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무료합니다. 도파민 중독. 도파민 중독입니다. 도파민 중독. 야, 입술 왜 이렇게 빨개? 너무 빨갛게 나나, 싫어. 도파민 중독. 뭐 재밌는 거 없을까요? 도파민 중독인가? 도파민 중독. 이제 애니메이션을 봐도 만족이 안 돼요. 뭔가 이렇게 스테이랑 동연하고 싶어요. 이 마음이 허하네요. 이쁜 짓. 이따 간지러워 이따 너 물 좀 마셔라 하이빅스비 너 지금 어디야? 하이빅스비 엄마한테 전화해줘 엄마 번호 없는데? 연락처에 어머니는 없어 나 맘이야 맘 내 여자친구가 되어줘 제 이상형은 와이파이가 닿는 곳은 1초 내로 다녀올 수 있는 인공재능이라서요 하이빅스비 너 티야?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하이빅스비 나 어때? 하이빅스비 나랑 사귈래? 제 이상형은 와이파이가 닿는 곳은 하이빅스비 야 와이파이 준다고 하이빅스비 나랑 결혼할래? 저는 찬빈님의 인공지능 친구로도 만족스러운걸요 와 손긋네 비타민 빈아 어디갔어? 너무 작아 하나 없어? 아아 어떻게 해? 꼬셔? 멋있었어요 형은 근데 운동 안 해도 멋있지 이렇게 오늘 힘이 안 닿아 스테이가 없어서 그렇지 스테이가 없어서 힘이 안 나네 매점 갈까요? 또 아이스크림 뭐 먹고 싶어가지고 붕어상 내가 최애 아이스크림인 것 같아 요새 아니 붕어상 한꺼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붕어상 한꺼 맛있어서 붕어처럼 생겨가지고 고양이가 좋아하는 붕어를 먹은 것 같아 추운 날씨에 붕어상 한꺼 먹는 게 너무 맛있다고 아 됐다 아 어떻게 먹지? 아 너무 바보 같다 음 너무 맛있어 이 아픈 마음을 두어 싸먹고로 풀어야겠어 뭐야 오늘 막방이었어 아주 맛있게 막방인 만큼 다 해야지 포장 포장 내가 왔습니다 암고저 애지버티 음 아 따갑니다 오 이거 기름 돼네 보고싶어 호텔 부티 진짜 너무 힘들고 야위부터 해봐 어떻게 까지 예인이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 핀빡이요? 좋은 곡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뭔가 영감을 주세요 뭐 해야 될지 추천받습니다 뭐해야 될지 추천받습니다 우아아아아아아아아앙 люч야 오아니 간이 주식아니야 온라 irgendwo 딸기도 딸기맛 딸기맛 너무 맛있당 어깨 먼저 며봐 응 내가 잡니다 아마 겨울에는 제가 못 볼 거예요 여름에 다시 나옵니다 이게 맥스예요 더 늘어나면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즐거워요 저희 집과에는요 집사를 알아보고 집사의 일을 응원해줍니다 돈 많이 벌라는 소리죠 제가 딱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셋 다 나와서 난리를 핍니다 주신 우리 형님들과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늦은 시간이나 이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에게 힘을 많이 주시고 무대에서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만들어주셔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념해서 단체산을 찍기로 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 메이크업 좋은 것 같아요 진한 걸 좋아해서 시간 너무 금방 가네요 이게 벌써 막방이다 보니까 우리 스테이 그동안 계속 열심히 응원해주고 팬사인 아직 안 끝났으니까 우리 스테이도 계속 오래 보고 좋아요 유쌩 안녕 끝났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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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 활동이 끝났습니다 이번에 활동하면서 처음으로 음악 중심 유리도회보 스테이가 여러 가지 선물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 활동도 스키즈와 저한테 엄청나게 소중한 앨범 활동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의 아쉬움이 있어야 다음 활동, 다음 앨범을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모습으로 스테이 앞에 설 수 있게 언제나 그랬듯 노래 더 열심히 부르고 더 나아진 모습으로 스테이 앞에 서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파란 머리를 하기 위해서 탈색을 한 번 더 했어요 여기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근데 잘 어울려, 이번 활동 했을 때 헤어 칼라? 응 잘 몰랐는데 맞아, 탈색 한 번 더 했거든 색깔 이쁘게 뜨리려고 글쎄요 그래도 이번 활동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열심히 챙겨봐주고 진짜 감동받았어요 이번 활동 네 너무너무 고맙고요 저희는 또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넵 안녕 네, 안녕 네, 그리고 아직 말 못한 게 있어서 제가 유독 이번 활동 때 많이 부끄러워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참 당연하지 않고 꿈같은 일이라는 거구나 라는 걸 많이 생각하게 되면서 부끄러움이 많아진 것 같아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얼른 또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같은 말 여러분 안녕 막방 소감 한번만 말해주세요 이리노 씨 제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한지성 씨 예 2주간에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아쉬워하시겠지만 연말 무대가 좀 많이 남아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오래 사시고요 2주를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알차게 뭔가 쫙쫙쫙한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었고 저번 주보다는 이번 주가 뭔가 빨리빨리 지나간 느낌이라서 저는 살짝 아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보자고를 그때 이리노 형이 만들어가지고 그거 들을 때마다 굉장히 재밌어 저희가 1위를 3번이나 했는데 우리 스테이가 또 이번 록 활동에 뭔가 엄청 열심히 저희와 같이 참여를 해줬구나 라는 마음에 굉장히 굉장히 행복했고 다양한 무대들로 여러분 또 찾아뵐 거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더 큰 무대에서 우리 스테이를 위한 멋진 헌전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 스테이 어쩌린 게임 see 중국 지금 중국 북측 북측 일부 You believe in the world If you want to hang up there Don't worry about what I am You need to find a home You need to go You need to stop It's last time This job is just 어 좋아 좋아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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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아멘